네 안녕하세요. 피니쉬 모터스죠. 예전에 제가 그 뭐냐. 철철진 사장님. 네네 안녕하세요. 차량을 많이 안타가서 돌려가지고 저렇게. 요즘에 한 번 저기 고속을 갔었어요. 네네. 음 지금 그래도 연비가 좀 좋아졌어요. 어느정도나 계정이 됐나요? 지금 원래 연비가 고속도로 달려도 한 9.7 그 정도였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11키로 정도 나와요. 아 10% 이상은 좋아졌네. 소음도 많이 좋아졌고. 소음이 없는 데다가 더 소음이 없으니까. 그렇죠 그렇죠. 네.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네.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아 다행입니다. 그리고 그냥 기존에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내 주행이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시내 주행도 가끔 하면 보통 4. 몇 이랬는데. 네네. 네네. 한 5. 한 7 정도 나오는 거에요. 아 4. 몇 나오는데 5.7 정도. 네. 많이 개선됐네요. 예예. 그래서 어 괜찮구나. 네. 자행입니다.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. 네네. 근데 그 저기 뭐 하나만 더 여쭤볼 게. 네네. 제 차는 그 머플러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중간에 못 꼈었어요 그때. 네네. 중통을 못 꼈다고 그러셨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고개는 뭐 달 수는 없는 거죠. 이제 그 빼야되나 아예. 저는 그건 기술대표 오면은 한번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네. 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더 좋긴 하거든요. 그렇죠. 중통에도.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맞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. 그렇죠. 예예. 좀 미니몸으로 하면서 효과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했던 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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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편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더.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보신 분들이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겠죠. 제가 뭐 맨날 봤어요. 그렇죠. 유튜브 계속 올라오니까. 그럼요. 다른 분들 것도. 네네.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냐 그 중간에 끼는 그 중통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. 네네. 또 뭐랄까 그 이제 모르겠어요. 이 차 자체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. 네네. 일단은 뭐 더 타보시고요. 네. 네.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작업한 것도 볼 것이고. 네네. 길대표 출근하면 이제 미팅을 해서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한번 해놓고 할 테니까. 네네. 한번 시간 낼 때 뭐 아무 때나 전화 주시고 한번 오세요. 그러세요. 네네. 어쨌든 뭐 달리는데 그거는 있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액셀 밟으면. 네. 액셀을 딱 뛰면 쭉 가시잖아요. 쭉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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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는 있어요. 그것은 진짜. 저도 밟으면 딱 뛰었는데. 네네. 우리가 이제 경제 운전 하잖아요. 그렇죠. 창서 운전. 밟았다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. 네. 네. 뭐 제가 이제 어댑티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. 아 그렇죠. 근데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키로 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아 맞아요. 그걸 많이 하면 이제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죠. 네네. 지긋이 밟고 쭉 가는 거보다. 네네. 어느 정도 속도 올려놓고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선 액셀 띄고 가면. 네. 맞아요. 속도가 거의 안 줄면서 계속 밀어주니까. 그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공짜로 가는 거리가 많아지니까. 연비가 도움이 되죠. 맞아요. 이게 그리고 워낙에 얘가 차가 무거워서 처음에 스타트가 되게 느리거든요 얘가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막 밟는 게 아니라 자연히 지긋이 밟고 나가는데도. 네네. 힘이 처음에 안 달 때 제가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. 그렇죠. 가벼워졌다는 느낌. 부드러워졌다는 느낌. 네. 가벼고 싹 부드럽게 올라간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게 조금 있다는 걸 좀 느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지금 고객님들이 그래도 간혹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려서 요즘에는 리뷰를 많이 전화를 주세요. 네네. 들어보면은 정말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타고 계시다라고 연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좀 안타까워요. 저희는. 그건 어쩔 수 없죠. 그분들이 못 믿는 의심이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. 내가 보고 아 내가 타보고 아이 괜찮네. 아이고 뭐 좋다. 가성비 좋네. 이렇게 되면 된 거지. 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좋아서 타는 거고 아니면 그분들이 뭐 어차피 자신들이 결정한 문제인데. 맞습니다.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죠. 네. 하여튼 고맙고요. 네. 나중에 어프라이드 하기 전에 미리 전화만 주고 오십시오. 네. 그러시면은 우리 기술이사님께 한번. 네. 여쭤볼게요. 중간에 혹시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. 네. 그것도 한번 좀 해서 알려주세요.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그리고